이번 시간에는 스크래치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우리 알아봅시다. 우선 새로운 에디터를 여세요. 만약에 이전의 상태였다면 뭐 이렇게 생긴 우리 옛날에 작업했던 게 이거죠. 이 상태였다면 우리가 새로 깨끗한 도화지에다가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파일을 선택하고 새로 만들기를 선택하면 보시는 것처럼 깔끔하게 새로운 에디터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 고양이도 이제 지금은 필요가 없으니까요. 고양이 이래서 오른쪽 클릭하고 삭제하면 아무것도 없는 깔끔한 상태가 되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새로운 스프라이트를 만들 건데 이전에 만들었던 스프라이트는 이거를 선택해서 여기에 있는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만들었었죠. 그런데 지금 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스프라이트를 직접 그려서 만들어볼 거예요. 이전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스크래치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기본적으로 스크래치가 우리한테 제공해주는 이미지를 이용한 거였고요.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직접 그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직접 그릴 때는 여기 있는 이 부처럼 생긴 버튼 보이시죠. 저 버튼을 누르면 여러분이 그려서 스프라이트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걸 한번 클릭해 볼까요. 자 클릭하면 오른쪽에 이렇게 생긴 화면이 떠요. 그리고 이 화면은 이 위쪽에 있는 모양을 클릭해도 이런 화면이 뜹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는데 자 그 중에서 일단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할 것은 이 밑에 보시면 vector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자 vector로 변환하기를 클릭해서 이 위에 있는 부분이 vector 모드로 바뀌도록 변경해 보세요. 자 얘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vector 모드로 바뀌었죠. 예 vector와 bitmap 모드가 있는데 우리는 vector 모드를 사용할 거예요. 자 vector 모드가 뭐고 bitmap 모드가 뭔지는 지금 몰라도 돼요. 그냥 vector 모드로 바꾼 다음에 어 제가 하는 것을 따라오시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모르는 것들은 나중에 차차로 알게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됐죠. 그럼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도화지가 바로 이 부분이고요. 우리가 여기에다가 그림을 그리게 되면 여기에 그림을 그리게 되면 우리가 여기에다 그리는 그림이 바로 이 스프라이트의 그림이 되고요. 스프라이트는 여기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반영이 돼요. 자 한번 해볼게요. 무슨 말인지는 해보면 알아요. 자 꽃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꽃을 그리는데 보통 우리가 꽃을 그린다고 그러면 꽃부터 그리죠. 줄기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그리잖아요. 우선 꽃을 그리려면 꽃의 가운데 부분 그릴텐데 그 부분은 저는 노란색으로 할까요? 빨간색으로 하죠. 빨간색.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여러 도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원으로 생긴 타원이라고 되어있는 저것을 누르시면 자 선택하면 이렇게 강조 표시가 되죠. 지금 현재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면 타원이 그려질 거라는 뜻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어 마우스 포인트를 타원이 시작할 곳에다가 위치시키고 왼쪽 버튼을 클릭한 상태로 이렇게 하면 원이 그려집니다. 잘 됐어요? 자 그리고 이 가운데 부분이 현재 비어있으니까 가운데 부분에다가 제가 빨간색을 칠하고 싶으면 여기에 보시면 이 페인트 통 모양의 아이콘이 있어요. 예 저런 걸 아이콘이라고 해요. 버튼이라고도 하고 자 그러면 이 버튼을 클릭하고 제가 여기에다가 마우스를 올려놓고 클릭하면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원에 빨간색 페인트가 채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저게 꽃의 중심을 제가 그린 겁니다. 그 다음에는 꽃에는 꽃잎이 있잖아요. 이제 꽃잎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런데 선생님 생각이 바뀌었어요. 여기 있는 이 꽃잎의 이 가운데 부분을 저는 빨간색이 아니라 노란색으로 하고 싶어졌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이것을 선택하구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색깔들 보이시죠? 여기서 저 노란색을 선택하고 마우스를 이렇게 올려놓고 클릭하면 가운데가 노란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쉽게 색깔을 바꿀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스케치북에다가 색깔을 칠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크레온 같은 걸로 이렇게 이렇게 칠해서 해야 되잖아요. 물론 그거 되게 좋은 거예요. 되게 좋은 건데 이렇게 컴퓨터로 색을 칠하게 되면 여러분이 클릭만 하면 색이 짠 하고 칠해지는 그런 아주 편리한 기능을 컴퓨터가 우리한테 주죠. 자 그리고 이 주위에는 이렇게 꽃잎들이 위치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꽃잎들은 보통 어떤 모양으로 생겼나요? 예. 타원을 혹시 아실까요? 타원은 이렇게 동그란 원을 우리가 보통 원이라고 하죠. 그런데 타원은 정확하게 동그란 것이 아니라 한쪽으로 좀 쏠려있는 것들을 우리가 타원이라고 해요. 자 한번 제가 붉은색의 타원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일단은 원을 선택하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붉은색을 선택하면 선택하고 그리고 이렇게 그리면 어때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타원이라고 하거든요. 자 타원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타원을 이용해서 꽃잎을 이렇게 붙여주는 거죠. 그런데 꽃잎이 중간에 비어있잖아요. 그러면 꽃잎도 색깔을 칠해주는 게 좋겠네요. 그러면 이 페인트 툴을 선택하고 색칠하기를 선택하고 여기다가 클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좀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꽃잎을 이미 만들었기 때문에 이미 만든 꽃잎을 복사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도장 모양으로 생긴 거 보이세요? 자 저게 복사 도구인데요. 여기 있는 이 복사 도구를 클릭해서 얘를 마우스 포인트를 여기에 갖다 놓고 클릭 하면 똑같은 모양의 것이 모양이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클릭하고 이렇게 하면 복사가 되죠. 또 클릭하고 이렇게 하면 복사가 돼요. 클릭하고 이렇게 하면 복사가 되죠. 여러 개를 복사해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붙일 건데 이렇게 붙이면 이거 꽃잎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얘를 좀 회전을 시켜야 되거든요. 회전을 시킬 때는 이 위에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동그란 부분 이거를 마우스를 클릭해서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회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여기다가 이렇게 착 갖다 놓고 그리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져와서 적당한 곳에 착 갖다 놓고 이렇게 해서 이걸 반복적으로 실행하시면 돼요. 저도 할 테니까 저는 한 다음에 다시 시작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똑같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조금 삐뚤삐뚤한데 저도 이렇게 잘 안 돼요. 여러분들도 잘 안 돼도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저보다 잘했으면 너무 잘한 거고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꽃잎을 이렇게 붙였으니까 이제 꽃이 줄기가 있어야겠죠. 그러면 꽃의 줄기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꽃의 줄기는 녹색이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선을 거서 줄기를 만들 건데 여기에 보시면 녹색 일단 선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녹색으로 되어 있는 색깔을 클릭하면 녹색 선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보시는 것처럼 줄기 비슷하게 만들어지죠. 그런데 줄기가 너무 얇은 것 같아요. 이러면 꽃이 금방 꺾일 것 같죠? 이런 경우에 우리가 지금 그림을 그렸던 것을 취소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위에 보시면 이렇게 되돌리기라는 화살표가 있어요. 저거를 클릭해 보세요. 어때요? 방금 제가 했던 작업이 취소가 됐죠? 바로 그게 되돌리기입니다. 취소한 걸 또 취소하려면 이걸 누르면 아까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가요. 아시겠죠? 이게 되돌리기 기능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꽃의 줄기가 너무 좁아서 좀 두껍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이렇게 움직이면 선을 두껍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제가 그려볼게요. 이렇게 하니까 조금 더 튼튼해 보이죠? 못생겨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 있는 이 막대기 줄기가 꽃잎보다 앞에 나와 있어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예.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 있는 이 줄기를 꽃잎보다 뒤쪽으로 우리가 보내면 돼요. 그걸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선 우선 이 화살표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줄기를 클릭합니다. 그럼 줄기가 선택이 되죠. 그 상태에서 여기에 있는 이 한 레이어 뒤로 보내기를 클릭하면 클릭을 여러 번 해보세요. 뒤로 갈 때까지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있는 이 줄기가 꽃잎보다 뒤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만약에 이 꽃잎을 다시 줄기 뒤쪽으로 보내고 싶다면 예. 어떻게 하면 되냐면 꽃잎을 선택하고 여기에 있는 한 레이어 뒤로 보내기를 여러 번 클릭하시면 언젠가는 줄기 뒤로 갑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어 꽃잎이 먼저 나오고 줄기가 나중에 나오도록 우리가 화면을 이렇게 조정을 한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자 시간이 좀 지나서 제가 일단 여기서 영상은 끊고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다양하게 여러분이 이 그림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배운 것만으로도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다음 수업을 보는 것보다는 지금 우리가 배운 것들 있잖아요. 이것들을 가지고 이것저것 한번 재미있게 한번 꾸며보세요.